돌담 얘는 구옥이었어요 한때는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었어요 비록 이제 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말이죠 나는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종종 바뀌어요 돌하루방, 보도블럭, 그리고 돌담 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름이 바뀌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 사람이 없으면 빈집이래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백나무도 잡초들도 돌도 사람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냉기가 돌고 먼지가 뒹굴고 덩굴이 담벼락을 뒤덮고 점점 황폐해져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고 시끌벅적해지고 나니 지붕이 다시 올라가고 많은 것들이 바뀌더니 다시 집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집을 집으로 있게 하는 건 아마도 사람인가봐요 아마도 사람인가봐요 axe에 힘을 지는 신약하길 사랑하길